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 두 곳을 남기고 다른 후보지를 모두 제외시켰는데요. 이후 탈락된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8년 강원도청 신청사가 문을 열 계획인 가운데 오는 20일 최종 부지가 발표됩니다. 최종 논의에 올라갈 후보지 두 곳은 우두동 옛 농업귀스러운 부지와 동네면 고은리 일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후보지를 두 곳으로 압축한 이후 탈락한 후보지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페이지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도정에서 신청사를 짓기로 확정한 부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캠프페이지 인근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은 현 도청이 사라지고 나면 상권이 침체되는 등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원도는 공정성을 이유로 신청사 권리 부지선정위원회 위험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선정위원회도 인정을 안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애당초 도지사의 의도로 다 돌아간 거지. 이 사람들이 밑에서 지금 도지사에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건 협력이나 조력자예요. 제외된 후보지 인근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모아 시위를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후보지는 선정위원이 평가기준 문항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긴 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을 앞둔 가운데 구도심 공동화 대응책과 탈락한 후보지 개발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고 있어 주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